드디어 나타났구나 아까들이 나타났다 아주 나빠 보요 우리 낮잠 너네 오빠들은 이제 못 봐 우린 이 콧깍지를 벗겨 몽땅 웅성거림 속좋아키 들며 오는 조롱소리 이기는 대부분이 독심 모노폴리 날 보러 온 게 아니라 걸 알아만인 적인 듯 과격들 앞에 서서 마이클 틀지 계속 말했듯 여긴 내 편 없어 언제 그런 적이 있었던가 혼자로 태어나 나만의 행복감을 찾는 텐가 오늘은 해버려야겠어 그래 배배버려야겠어 너희들 몸통 팔다리 떼버려야겠어 딱 떼버린 가치사지감이 니가 내게 무관심해 드디어 나타났구나 그 소녀를 놔줘야 어서 이제는 무서워 어서 도망가 이제는 괴무야 천만에 저자는 니 오빠가 아니야 악감들이 나타났다 아주 나빠 보려 우리 낮자 너네 오빠들은 이제 못 봐 우린 니 콧값 지려 벗겨 몽땅 웅성거림 속 좀 확이 들려오는 조롱소리 이기는 대부분이 독식 모노폴리 날 보러 온 게 아니란 걸 알아만인 적인 듯 과격들 앞에 서서 마이클 틀지 계속 말했듯 여긴 내 편 없어 언젠 그런 적이 있었던가 혼자로 태어나 나만의 행복감을 찾는 텐가 오늘은 해버려야겠어 그래 배배버려야겠어 너희들 몸통 팔다리 떼버려야겠어 딱 떼버린 가진 사지감이 니가 내게 무관심해 쟤들이 랩하면 이 내가 랩하면 아가리 난 니 집 계집들이 빨아 제끼는 것과 아닌 것 정해져 선과학이 그럼 어디게 내가 서있어 1번 여짓말로 무대 맨 뒷 분석 상왕전에 관... 재고가 잘 되었고 고고야겠군 재고한.. 깜진